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상당히 화끈합니다. 두 번째 시간, 미래세 증권 이재광 선임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제의 신간 베스트셀러, 미래 모빌리티, UAM에 투자하라, 저자 이재광입니다. 책 좀 가지고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책,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딱 좋은데. 가방에 있는데 창피해서 그냥. 아이고, 뭐 어때요. 책은 잘 팔리고 있나요, 작가님? 잘 팔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더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서. 그렇죠. 오늘 지금 시간이 좀 그렇지만 좀 이따가 한 번 또.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읽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거 괜찮을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 그러냐면 예전에 많은 이슈가 되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은 좀 많이 얘기를 안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이항은 사기 기업이 아니다. 아니다. 이항은 사기 기업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조비가 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자타공인 선두주자다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최근에 이제 또 실적 발표도 있었고. 좀 지나긴 했지만. 그런 거 좀 업데이트하면서 조비 관련된 내용이랑. 또 이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바로. 일단. 자료를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지금 미국 시장에 이제 상장된 UAM 기업들. 이렇게 하면 지금 5개가 이렇게 있어요. 조비, 버티컬, 릴리움, 아처, 이항. 이게 이제 5개가 있고요. 아마 올해 상반기 5월, 6월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지금 합병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의 엠브레어라는 항공기 제작사의 자회사인 이브라는 회사인데. 그게 또 올라오면 6개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 5개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흔히 보통 비교할 때 쓰는 PR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없으니까. 매출이 빵입니다. 매출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있는 지표로 제가 좀 비교해드리려고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일단 시가총액. 제일 큰 게 조비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3.5조, 4조 되겠죠. 그리고 나래비대로 그다음에 버티컬, 릴리움, 아처, 이항. 이항이 이제 한 우리 돈은 7, 8천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펀딩 받은 금액이 옆에 나와 있는 이 정도 펀딩을 받았고요. 이항이 압도적으로 많이 받았죠. 거의 뭐 1.18억, 18억 불 많이 받았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실적을 보면요. 다 이제 앱 있다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분기에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한 얼마입니까? 한 5, 600억, 7, 800억 정도씩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마이너스. 그렇죠. 개발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다 소진될 거 아니에요? 좋게 얘기하면 투자를 진행 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현금 얼마 있는지를 적어놓은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현금이 얼마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야지 상용화까지 가는데 버틸 수 있는 건데 대략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비를 뺀 나머지 회사들은 돈이 좀 모자랄 가능성이 있다. 간당간당하네요. 자금조들에 또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형식 인증. 언제 인증받아서 상용화되냐. 중요한데요. 목표치를 제가 옆에 적어놓은 건데요. 조비는 23년이 목표고요. 그러니까 내년이겠죠. 내년에 형식 인증 받아서 24년부터 상용화하는 게 목표고 나머지 회사들도 24년, 25년, 1, 2년 정도 차이는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왕이 22년이네. 이왕이 조비보다 빠르네. 형식 인증이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도 이왕이 돼서 질문 받으면 말씀드렸던 거는 장르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최초는 아마 이왕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런데 이왕이 제일 최초가 될 가능성은 높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기체가 이비톨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좀 덜 복잡하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옆에 제가 인증기관을 적어놨잖아요. 보시면 중국에서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인증을 해주는 쪽이 다르겠죠.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그 기체를 만약에 미국에다가 한다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까다로운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것도 있고 또 이 기체는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일단 무인이에요. 조종사 없는 모델이에요. 그거는 사실 저는 안 탑니다. 무서워서. 처음부터 조종사 없는 걸 타기에는 좀 무섭죠. 아 그러니까 조종한 사람이 없고? 네. 그걸 누가 타죠? 오, 이제 나는. 지금도, 지금도. 아니, 아니, 전문가 분이 안 타시면 저희가 어떻게 탑니까? 무섭죠, 사실.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건 일단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만 봐도 조비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자금도 충분하고 그리고 시가초인도 제일 높고 그리고 뒤에 이제 보면은 또 이제 스케줄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게 아주 간략하게 인증받는 데까지 가는 스케줄인데 G1은 통과했고요. 지금 G2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가장 최근에 실적 발표 때 좀 구체적으로 말해준 걸로는 G2 중에 한 70% 정도를 했다라고까지 좀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23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G2라고 하는 부분이 저기 저 그림에 저 가운데 있는 저 두 그림의 과정인 G2라고 보면 네, 아주 간략하게 넣은 거고요. 이 안에는 매우 복잡하긴 한데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 지금 진행 중인 그런 단계네요. 여기에 이제 비행 테스트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 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TC만 받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증명도 필요해요. 생산 증명도 있어야 되고 또 이걸 가지고 운항을 하려면 운항 증명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지금 현재 여기 에어캐리어 서티피케이트가 이걸 가지고 유상 승객을 태워서 운항을 할 수 있는 거를 증명, 인증을 받는 건데 이거는 아마 올해 중순에 받는 걸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나머지 두? 네, 저 두 부분은 이미 인증이 다 완료된 거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 저 파일럿 부분도 인증이 다 됐나요? 저 이게 운항을 할 수 있는?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차이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조비 같은 경우는 파일럿이 조종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행 중인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할 수 있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받았는데 여기에도 약간의 추가는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항공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런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쉬워요. 더 쉽다고 합니다. 더 쉬운? 네, 왜냐하면 단순하니까. 좀 작고? 네, 단순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조종사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도 이미 그 시뮬레이터 제일 크게 만든 회사가 CAE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랑 이미 파트너 맺고 관련된 시뮬레이터도 만들고 있고 그런 것도 다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여기서 양성을 해서 자기들 자체줄을 쓰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저번 달에 나왔을 때 사고 났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맞아요, 조비. 그것도 지금 한 달 뒤 그게 2월 16일인가 사고가 났었는데 3월 24일에 다시 비행 테스트 재개가 됐어요. 그런데 사고 났던 기종은 사고 났던 비행기는 다시 못 쓰는 비행기고요.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걸 다시 돌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또 구체적으로 말을 해준 거는 그때 말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테스트는 기체에 한 개를 시험하는 테스트예요. 기체 한 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까지 속도를 버틸 수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한 거였고요. 보통은 이런 테스트를 거의 마지막에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항공기 테스트할 때 마지막에 하는 건데 당겨서 한 이유는 마지막에 했다가 그때서야 만약에 좀 크리티컬한 걸 발견하면 그렇죠. 앞에서 다시 처음 켜지 그러니까 좀 먼저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기체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재기가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사고가 나면 그렇게 안 하죠. 이제 과학적으로 안 한 거죠. 숫자로 말씀드리면 속도가 시속 300km 내는 게 보통 스펙이에요. 사고 났을 때는 430km까지 낸 거였거든요. 그 이상 안 내겠죠. 알았으니까. 이상 내면 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아내는 그런 테스트였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고 이후에 나온 코멘트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사고 이후에 이후에 이제 그 작년 사고 이후에 4분기 그 실적 설명회 때 CEO가 말을 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전정보실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좀 위축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계획 자체가 원래 디자인되어 있을 때 미리 좀 공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그런 걸 다 밝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약간 좀 가릴 건 가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걸 다 밝히기는 어렵겠죠. 이번에 그 사고 구체적인 내용도 다 밝히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공식적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는 그런 뭐 크리티컬한 건 아니라는 거죠. 크리티컬한 거였으면 비행 재개 비행 테스트 재개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뭐 FA도 껴있고 미국 교통안전국도 껴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는데 한 달 만에 다시 했다라는 거는 그 말이 맞다라는 뜻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로 치면 임상실험이 실패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회사 내부에서는 한비적 이유가 있겠지만 주주들 입장에서 놀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항공기 인증하는 게 정말 복잡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그나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막 보게 되고 파트 1, 3호가 뭐고 파트 2, 3이 뭐고 이렇게 알게 되는데 정말 복잡한 거라서 그거를 다 알기는 어려운데 잘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조비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선두주자라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악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제가 왜 이악은 장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악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리면 사기기업이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말한 거고요. 그냥 심플하게 이거예요. 여기 자료 보시면 형식부터 다르고요. 조비가 하고 있는 건 벡터 스러스트 기체 중에 로터가 이렇게 꺾여서 가는 어떻게 보면 제일 상위에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이악은 멀티콥터 어떻게 보면 드론처럼 생긴 여러 가지 프로펠러 있게 그렇죠. 날개가 없어요. 날개 없이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도 페이로드가 작고요. 사람도 두 명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속도도 훨씬 느리죠. 시속 100km밖에 못내면 그리고 항속거리가 30km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럼 30km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더한 거는 충전하는 걸 감안하면 까먹었어요. 수지타산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급속충전이 잘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이걸로 만약에 장사를 한다. 5에서 10km 정도로 해야 됩니다. 5에서 10km 정도까지만 조비도 이게 항속거리 한 번 왕충하면 240km를 날아갈 수 있어요. 조빈이 이거 심지어 보여줬어요. 이걸 보여줬어요. 할 수 있는 거를 그럼에도 평균 트립을 얘네들이 계산할 때는 한 구간 정할 때 지금 한 6, 70km 정도로 잡거든요. 240km 날아갈 수 있지만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경제성 나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갔다가 내려서 사람 내리고 탈 때 빨리 충전해 주는 거죠. 제가 지금 잠깐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그냥 차에 길에서 쓰는 건데 만약에 이거 하다가 연료가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하여튼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게 절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얘가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는 게 그러면 만약에 한계치가 100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50에서 60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 이제 리저브로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고 그 이상은 하면 안 돼요. 착륙하게끔 그런 게 엄격하게 적용해요. 지금 항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그림 보시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벡터드 쓰러스트 조비 모델이고요. 이게 꺾인다는 겁니다. 제 말은. 아 조정서 없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왕의 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위임을 얘기하면 그래요. 그거 사기 아니냐. 이왕 예신문의사 봤는데 사기 기업 주가 폭락했더라.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그때 막 이왕 주가가 올라간 게 불가 먼 과거도 아니고 작년 작년 초였죠. 작년 초에 주가 보시면 이래요. 이왕이 2019년 12월에 상장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잔잔 이런 말은 뭐하지 않으면 잔잔발이에요. 잔잔발이 1년을 잔잔발이 하다가 네. 저게 상용화된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저렇게 아 그걸 설명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때부터 막 급등하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해보면 거의 3개월 만에 15배가 올랐었어요. 15배요? 네. 와 되게 웃긴 거는 저도 그때 처음에는 막 제가 처음에 계속 보고 있을 때는 이제 7, 8불이 주당 7, 8불 이때부터 봤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막 오전에 2배가 나는 거예요. 막 15불 막 이런 거 에이 이거 이 정도 아닌데 막 30불 막 40불 나중에 40불 넘어갔을 때부터는 저마저도 아 내가 뭐 잘못 본 게 있나 보다.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주가가 되게 급격하게 올라가시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백테스트 해봤을 때는 이겁니다. 트리거는 이거였어요. 이게 그때 작년 2020년 11월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UAM 시연 행사를 했었거든요. 매년마다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빼빼로데이 때 매년 하는데 이때 이제 저기 우리 여의도 공원에서 여의도 한강 여의도에서 이 이안 기체를 가져와서 이걸로 시연 행사를 했었죠.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쌀포대에 담아가지고 한강 한 번 건너는 거 했었어요. 그게 딱 빼빼로데이였거든요. 근데 주가는 그 이후로 이틀 뒤부터 막 올라갔었습니다. 이거는 이건 한국에서 올린 거예요. 한국 투자자분들이 올린 거고요. 한국에서? 네. 실제로 그 나중에 그때 최고점이었을 때 예탁결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한국 자본 한국 비중이 10%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처음에 한국에서 돈이 들어가서 올랐고 그다음에는 이제 다른 돈도 들어왔겠죠. 아 진짜 무서운 한국이네요. 진짜 왜 그랬을까? 그냥 그때 분위기를 제가 생각해보면 이 행사 이후에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막 아 유에임이라는 게 되게 많이 회자됐었고 제2의 테슬라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막 되게 많이 주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더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아 이왕은 맞는데 유에임 선두주자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되게 창피를 당했죠. 제가 막 2, 30불일 때 그 얘기했는데 이게 막 100불로 가니까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제 주행 거리 같은 게 이제 30km로 좀 제한이 되어 있고 지금 저게 쌀가마를 태워서 한번 저거 걷는 거 보니까 저게 배달로 이제 저희 사람을 안 태우더라도 만약에 좀 불안하더라도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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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으로도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뒤에 미래를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쌀포드 태웠냐 그것도 당연히 허가 안 나니까 그래요. 허가 안 나요. 이런 비행 시험 비행에서도 사람 태우는 건 허가 우리나라에서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사람 몸무게 정도 되는 한 80kg짜리 쌀포대를 태웠던 거고요. 그런 걸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 주가는 이렇게 막 하늘높이 올라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 레포트가 나오면서 폭락을 했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나오기 전에 주가 올라갈 때는 제가 아 선두주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하냐 이렇게 얘기했고 빠지니까 사기기업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주가가 지금 이렇게 빠지는데 사기기업이 아니라니 약간 되게 재밌는 현상을 제가 그때 겪었는데 일단은 재밌는 건 또 사람들이 올라갈 때도 이왕이 돼서 그렇게 자세하게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주가만 보는 거였고 빠지니까 왜 빠졌는지 대해서 공매도 레포트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걸 다 보신 분도 없어요 거의 그냥 기사만 몇 개 보고 그냥 그렇게 단정 지으신 건데 공매도 레포트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좀 약간 의도적인 게 있어요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것도 저 동의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 대로 선두 기술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더 선두 기업도 있고 이런 건 맞아요 근데 당시에는 사실 상장된 게 이왕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 이후에 이제 조비도 상장되고 이렇게 나왔던 거지 당시에 21년 초에는 없었죠 오직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 공매도 레포트 제가 그 내용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왕도 약간 억울한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 중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기사에 많이 이제 언급이 됐었고 사람들이 뇌리에 많이 남았던 게 첫 번째는 분식회계 얘네 가짜 회계 생각하면은 오 루이싱 커피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상패대분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공장이 있다던데 가봤더니 없다던데 맞아요 그래서 막 유튜브 그 두 개가 크리티컬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근데 그게 두 개가 좀 이상해요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는 울프팩에서 주장한 게 자기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쿤샹이라는 데랑 무슨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쿤샹을 만나봤더니 얘들 이상한 애들이더라 얘들이 상장 전에 이왕 투자를 했었고 이걸로 차액을 보기 위해서 뻥튀기 주문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IPO 전에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약간 동의가 안 되는 게 일단 쿤샹이라는 업체는 제가 봤을 때 여기 이 레포트에도 나오지만 유통업체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죠 이왕 기체를 자기들이 팔아주는 애들이에요 중간 날이에요 그리고 약간 중국 회계니까 약간 그런 건 좀 있을 거라고 저도 봐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지만 웃긴 거는 만약에 얘들이 그런 목적으로 이 회사를 상장시켜서 차액을 크게 하려고 했으면 주가가 이렇게 됐냐 이거죠 거의 1년 넘게 잔잔빨이 있다가 나중에 한국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걸 어떻게 무슨 작전을 이렇게 합니까 작전을 해서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제 듣는 그냥 본질적인 호기심은 저희가 어쨌든 투자자로서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그게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적인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왕은 투자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관점인지 주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렇게 주가가 막 세 달 만에 15배 올라갔을 때 그때랑 지금은 이제 거의 그 전하고 동일해졌거든요 그러면은 또 다르죠 지금은 다르다는 그러면 기업으로 봤을 땐 펀드멘트넌트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거죠 연구원님께서는 사기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 부분의 뻥튀기는 저도 인정해요 뻥튀기라는 거는 우리가 선두 기업입니다 이렇게 그건 어느 기업인지 다 그렇게 얘기하죠 특히 이런 신기술 기업들은 다 하지 우리는 선두는 아닙니다라고 하시는 기업은 없죠 네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슨 1년 동안 주가가 이랬는데 이걸로 그렇게 했다는 건 좀 동의가 안 되고 만약에 이게 분식이 크리티컬했다 그러면은 상패됐겠죠 무의식 뭐 이런 전에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왕 지금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조사 다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도적인 게 좀 있다 첫 번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는 공장 문제 이거는 참 웃긴 게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울프팩 공매도 레포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울프팩에서 얘기한 게 이왕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연프 윈프에 있는 생산 시절에서 프로덕션을 램프업하기 시작했었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12월에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들이 다음 달 그러니까 21년 1월에 직접 가봤더니 웬걸 공장을 짓고 있던데 거짓말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어닝스콜에서 나온 대부분을 트랜스스크립트를 보면요 프로덕션을 램프업했다고 하지 않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션 캐페서티를 램프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즉슨 건설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 거기서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좀 의도적으로 뒤에 캐페서티를 쏙 빼버렸습니다 이거는 좀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작년 8월에 2학에서 이제 유튜브에 다 올린 건데요 건설했어요 윈프에 상반기 동안 공사해가지고 상반기 동안 공사해가지고 8월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서 보시면은 다 보실 수 있는데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생산시설 지었어요 새로 그 전에 있었던 거는 작은 거였고 여러 대 짓는 거는 지었다는 거죠 네 네 네 네 네 사실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린 짧게 말씀드리라고 좀 약간 빨리 말한 거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은 제 책에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 책을 참고하시면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작정하고 보셨네요 준비한 내용은 그러니까 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우리가 주가만 보고 막 그런 회사를 판단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 기업은 아닌데 그 이왕이 이제 중국 관련되어 있고 규제나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 당국에 의해서 좀 많이 또 변동성이 좀 많다 보니까 예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과 만약에 이항과 뭐 조비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조비와 이항과 만약에 뭐 이 분야에서 뭐 투자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뭐 어느 부분을 또 그건 이제 개인별로 조비가 더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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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기왕이면 그냥 더 좀 더 투명하고 네 이렇게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미국 회사를 더 좋아하죠 저는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기체 자체가 일단은 네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UAM에 그리는 미래는 네 이항 기체로는 안 돼요 이거는 뒤에 설명이 됐지만 관광용 이런 데에는 적합할 수 있어요 네 이걸로 우리가 제가 말하는 가평에서 출퇴근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사기 기업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아까 제가 처음에 표 보여드렸잖아요 인증을 누가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가 이항인 거는 아마 이항일 거예요 제가 봐도 네 이항은 아마 올해 인증 날 것 같아요 이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중국 기업 중국에서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증을 받고 중국에서 영업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이항이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거는 어 이겁니다 아까 100 에어 모빌리티 루트 이니셔티브라는 그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올해 중국에서 TC 인증을 받으면 바로 할 거예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여기에 유즈 케이스스를 보시면요 제일 위에가 투어리즘 사이트 징입니다 관광용으로 첫 번째는 아마 그걸로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게 관광지나 뭐 이런 데서 하늘에서 이제 우리 헬리콥터 타고 같이 보는 걸 대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한된 공간에서 그 제한되게 통제를 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네 무인이어도 허가를 내줄 수는 있을 것 같다 탈지 안 탈지는 이제 소비자 입장이지만 네 해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최초는 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UAM의 아주 처음에 그거지 그 다음 공국적인 물론 이항도 다른 기체를 이미 준비 중이긴 해요 뒤에 기체를 근데 그러려면은 돈이 더 필요할 거고요 뭐 이걸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축적해서 그 다음 걸로에다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그동안 투자 받은 거나 갖고 있는 현금을 봤을 때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물류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모델명 뒤에 L자 붙은 게 있어요 EH216-L 그건 로지스틱스용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F 붙은 게 있어요 F는 소방차 같은 거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어파이터입니다 아 불구는 네 그런 쪽으로는 좀 이용을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그렇게 해서 사람들 보기하고 하는 게 이제 이항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항도 저번 사태로 인해서 좀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해요 네 그때 그런 공매도 사태도 겪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좀 내부적으로도 인원도 좀 이렇게 바꾼 것도 있었고요 네 뭐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또 시장에서 좀 실적도 좀 나오고 예를 들면 저희 눈으로 좀 확인도 좀 되고 뭔가 안정성이 좀 입증이 되고 뭐 이런 게 좀 되면 그런데 이항은 매출이 있긴 있어요 아 매출이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 아까 제가 여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거 했었잖아요 네 이것도 산 거예요 서울시에서 샀어요 그때 한 3억인가 아 이거 3억 주고? 네 그러니까 애들이 아 매출이 3억 이항이 매출을 보시면은 이거 팔아서 기체 팔아서 번 돈도 있고요 무슨 서비스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니 인증도 안 받은 기체를 누가 삽니까? 이런 데서 삽니다 시어 은행사할 때 사거나 아니면은 연구 목적으로 무슨 그런 대학 그런 데서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오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 상장이 아니었고 직상장을 했던 배경이긴 하죠 근데 이제 다른 뭐 조비나 이런 업체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스펙으로 왔던 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항이 UAM 업계에 어 그런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준 거는 안타까운데 네 긍정적인 역할도 전 했다고 보는 게 이항이 그렇게 처음에 돼 있는 상태에서 뭐 3개월 만에 주가가 뭐 15보로 시총이 그때 한 8조까지인 것 같거든요 네 그거 그게 그 뒤에 뭐 조비라든지 이런 좀 선두 기업들이 좀 빠르게 좀 스펙으로 먼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봐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어 이게 선두 업체는 아닌데 이렇게 많이 가치를 받나 하면은 그쪽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어 쟤네가 8조? 그러면 우리는 더 받을 수 있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그 뒤에 많은 업체들이 스펙이 없긴 하지만 공개되는 내 역할을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오늘 또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오늘 또 너무 너무 많이 저 혼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사실 뭐 이항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갈 수밖에 없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근데 지금 가격이면 네 그렇게 조심스러워할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다 그런 거품이 이미 다 빠졌고 예예 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대 거의 없어요 지금 다들 대부분 사람들이 이왕하면은 사기 기업 이렇게 생각하지 예 자세히 안 보시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올해 내에는 이제 인증을 하고 그런 일들이 나온다 실제로 그게 스케줄대로 간다 그러면 또 뭐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예 아 너무 감사한 얘기 좀 재밌는 얘기 네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 미래세증권 이재광 선임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3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잠시만요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제가 운첐을 받는다